모델은 머신러닝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머신러닝에서 이야기하는 모델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머신러닝의 개념을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모델이라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잘된 하루가 되실 겁니다 오늘은 딱 모델만 공부하시면 어떨까요? 그럼 모델이란 무엇일까요?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? 아이들을 관찰해 본 적이 있나요? 하루 종일 모든 것을 만져보고 먹어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이렇게 생긴 것을 먹고 나면 맛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을 먹어보고는 아 이거 못 먹는 거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 먹고 싶은 것과 먹기 싫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갖게 된 판단 능력을 교훈이라고 부릅니다 교훈 덕분에 경험해보지 않아도 그 결과를 예측 혹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추측 덕분에 먹어보지 않아도 그것이 먹어도 되는 것인지 먹을 수 없는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상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추측해요 이것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해요 실험 결과가 도출된 후에 가설에 모순이 없다면 이론으로 인정됩니다 이론 덕분에 낙하하고 있는 문체가 10초 후에 어디에 있는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교훈과 이론은 판단력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판단력은 나의 삶과 인류의 진보의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머신러닝이란 바로 이러한 판단력을 기계에게 부여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만든 사람들은 이런 판단력을 모델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이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모델을 잘 만들고 나면 좋은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이 잘 되어야 좋은 모델을 만들고 모델이 좋아야 더 좋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추측이 정확해야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델의 의미를 알았다면 오늘 여러분은 빛나는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기분 좋죠? 기분 좋아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에요 최대한 과정에서 기뻐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